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고요한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산속에 집트가 있고 또 지금은 폐가로 변했지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왼쪽편이 집트 였습니다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돌담이 잘 쌓여 있는데 다른 부분은 완전히 무너졌구요 여기 대나무습 안에 작은 흙집이 한 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 자체가 폐가로 변했기 때문에 집값은 없을 것 같고 집값보다 오히려 대나무 값이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나무를 활용해서 바구니도 만들고 망태기도 만들고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대나무 용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나무 특산품이 나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남 단양이라든가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이 대나무 특산품이 아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 상태로 조금 더 자란다면 주위가 온통 대나무 밀린 숲을 이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큰 대나무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런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흙집인데요 나무도 썼고 흙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여기 저는 우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용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물은 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물이 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뭔가 사용을 했던 것 같는데요 지금 현재 물은 없고요 집이 완전히 폐가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골에 오셔가지고 귀농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뭘 해서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골에 들어와도 굶어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도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시골에 들어와 가지고 더 잘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상 도시에 있으면 일자리가 많을 것 같지만 대신에 도시는 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니까 일자리가 많은 대신에 경쟁도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있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살려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살려서 시골에서 컴퓨터라든가 SNS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저는 시골에 귀농해 가지고 주식하는 분도 봤습니다 주식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도 필요 없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주식하시다가 또 시골로 들어오셔서 자연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산청에도 보니까 도시 있을 때 하던 일을 또 재능을 살려서 시골에 들어오셔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사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도 뭐 허다하게 봤습니다 심지어 이 산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택배로 보내드리고 이런 사업도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제 자신도 이 도시에서 직장생활도 해보고 또 오카리나 만드는 일을 도시에서도 했는데요 시골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이 사업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 크게 이렇게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SNS 같은게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홍보를 한다든지 유통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도시에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시골에 들어오면 다 굶어 죽는다 이것은 좀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시골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하는데요 전부 다 저를 보면은 빈둥빈둥 노는 백수인 줄 압니다 백수는 백수지만 뭐 시골에서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그런 백수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품목을 잘 정해서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가 있다 수익 창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농사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아는 한 분은 30년 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좋은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산청으로 귀농하셔가지고 배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뭐 다 농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예도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쭉 둘러보고 여기는 밑으로 제가 내려왔는데 여기 저는 김치떡인 줄 알았는데요 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항아리가 깨진 겁니다 여기 집 위쪽에는 지금 폐가가 한 채 있고 여기도 예전에 집태였는데요 집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런데 동물사체도 여기 있네요 여기 깊은 산속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오히려 이렇게 치열하게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깊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여기 물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 부유물 같은 게 많이 떠 있긴 하지만 이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요 이 돌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상당히 깊은 물입니다 이런 우물이 지금 남아 있구요 아까 위에서 본 것은 우물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물이 말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골 빈집 탐험하러 가실 때 이런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집에는 이렇게 가보면 이 우물이 폐쇄된 곳도 있고 또 원래 없었던 곳도 있지만 예전에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깊은 우물을 파놓은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지 않는다든가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슨 굴 같은 게 하나 있구요 오늘은 이 깊은 산 속에 예전에 두 가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그 빈자리를 초라한 폐가 한 채 또 울창한 대나무숲 맑은 우물이 남아있는 집틀을 둘러봤습니다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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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